...하는 절차가 있었다. 나는 것도 험간하죠.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왜 한동훈 대표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고발하지 않는지 저는 고소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지휘권 7월 초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하신 적 있죠?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적은 있냐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수사지휘권 요청이라는 부분이 진해가는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와는 특수관계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잖아요. 특수관계 모르세요? 둘이 긴밀한 관계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인가요? 잘 모르죠. 그럼 이원석 총장에게 7월 초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한 건 사실입니까?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이라는 게 다른 대화를 하다가 한마디 나왔는 걸 그걸 지휘권 복원 요청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되었었는데 배제를 다시 복구시켜달라는 요청. 수사지휘권이라고 제가 명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으로서 보고받을 대상인데 보고받지 못하는 배제에서 복원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 요청을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휘권에 대해서는 입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이유는 김건희와 유성규의 법상총장이 특성관계이기 때문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석 총장은 특성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맞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지휘권 배제는 개인이 개인인데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관이 기관인데 한 것이고 그 기관 내 기관으로 한 것은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제가 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원 조치에 대해서는 전임 박범계 장관님께서도 그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 복원 조치가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 부분은 누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만 그 사람이 있는 동안만 지휘권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관대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말과 안 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게 무슨 발언이에요? 장경태 의원도 유상범 의원도 발언권 드리지 않았어요. 저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 했기 때문에 그만하세요. 아니요.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이라도 장관 국무위원으로 앉은 장관 보고 저런 것이라니요. 언제 저런 거라고 했습니까? 틀어보십시오. 저런 말이 저것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 저런 거라고 안 될다니까요. 장경태 의원. 잠깐만요.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국무위도 국립대표입니다. 말하라고 했잖아요. 지휘권 배제한 거니까? 왜 국민들한테 말하십시오. 왜 거짓말하세요?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지휘권 배제의 의미가 기관대 기관이라고 설명하는 걸 왜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관. 부끄러운지 아세요. 발언 중지합니다. 부끄러운 건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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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발언. 유세야 정상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위원장이 질문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그래서 7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 발언기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발언하셨죠? 호함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장경태 의원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발언권을 드렸어요. 그럼 일본 발언하셨어요. 그럼 됐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재량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의원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죠? 그런데 질의한 의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위원장이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의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의원님들이 공격도 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얘기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께서도 질의를 받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면 좀 편하겠죠?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발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관께서 국무위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쓴소리, 단소리 다 듣는 겁니다. 그거를 못 듣겠다 그러시면 장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태도 있잖아요. 태도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으나 다시 그건 위원장한테 한 겁니다. 위원장한테 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고 개별 의원에게도 제가 사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일단 여기서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셨습니까? 네. 요정도 하자고요. 요정도 하는 게 문제는 사실관계로 호구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답변할 기회를 줬고 답변을 하는 중간에 뛰어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그 말에 불필요한 얘기는 사실관계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유상봉 간사님도 장경태 의원님도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안 끼어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에요. 끼어들지 맙시다 하면서 끼어들어요. 그것도 하지 말자고 그랬죠.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까? 할 말이 있으면 상대방 반응이 끝나고 의사진행반을 신청하든 뭐하든 위원장의 반응권을 얻고 얘기하라. 그 규칙만 지켜지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정부의 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원이 반응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발언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해. 발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저도 반응 기회에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권을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아침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제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중지하라고 하면 중지하시고요. 장관들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도 발언을 중지하세요. 그럼 중지하세요. 일단.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속으로는 다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상대방 발언에 끼어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 드루킹 댓글 사건에